4월에 이어 이번에는 5월입니다. 5월 발음기호 정확한 발음 배우고 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쉬운 발음이긴 한데요. 엠에 해당하는 소리 음 입술 붙이고 음 하는 소리 있죠? 앞에 약간 음 하는 준비 소리를 살짝 넣어주시면 더 원어민 같아요. 그냥 음 하는 것보다는 음 이렇게 해요. 그리고 뒤에 이 소문자 아이 대문자에 해당하는 발음기호 소리는 에이 에이 라는 소리입니다. 어 이에 해당하는 소리예요. 그래서 에 하는 겁니다. 입 크게 벌려서 에이 에이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요. 그냥 편하게 에 정도 살짝 벌려서 에이 합니다. 앞에 음 에이 이어서 메이 같이 해볼게요. 메이 메이 네 어렵지 않은 5월입니다. 프랙티스 맥스 퍼펙트 이고요. 댓글 감사드립니다. 올리브만큼 영어 수술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. Thank you for watching. Have a great day.